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이의 매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 드릴 거고 어제 이제 CPI가 또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또 다시 한번 시장의 투자 전략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또 힘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은 종목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한솔재지 오늘 이게 목표가 달성이 나와 가지고요. 한솔재지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편입을 하면서 한솔재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재료였죠. 그래서 시장 영향을 좀 비교적 덜 받고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던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재지 관련돼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9월 달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점을 좋게 봤냐면 지금 펄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재지 업체들이 상반기에도 총 두 번이나 지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도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9월 달에 또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실적으로 계속 좀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비교적 개별적인 좀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차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가격 인상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움직임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2차 목표가까지 달성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한솔재지가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제 제가 편입을 할 때 IT 종목들을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관점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CPI가 좀 이제 많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IT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CPI가 예상치를 오히려 상의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IT들의 좀 반등의 폭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좀 보시게 되면 빠지는 종목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편입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바닷건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빠질 폭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시가도 좀 빠지고 또 IT 종목들도 좀 나서 부진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지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그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또한 제가 이제 XR 관련된 XR 기기 출시 이벤트를 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이제 10월달 또 11월달에 연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계속 기대감이 유효한 이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CPI는 조금 예상치를 상의하면서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충분히 바닷건에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역시 덕산 네오룩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조금 확대되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실적 성장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저 역시 사실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설 좀 재료 쪽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인프라 쪽에 대한 수주 이런 거에 대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봤기 때문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 가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8,570원 종목명은 제일테크노스입니다.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데크플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건설의 또 핵심적인 이런 재료들을 좀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최근에 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우크라이나 뭐 재건이나 이런 해외 쪽 수주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제일테크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테크노스 지금 오늘 편입할 종목의 요종목이고요. 이제 종목 사업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업체를 이제 보시기면 데크플레이트라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속 철판처럼 좀 보이죠. 이런 주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요. 이게 보통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일반 건물들을 또 보통 지을 때 바닥재에 가장 처음에 사용되는 재료가 이 데크플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설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거나 이럴 때 거푸짐 역할들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제이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위권의 점유율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이런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건설 부분 쪽에서는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이제 결국에는 해외 쪽 모멘텀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사실 건설 쪽 이런 또 해외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됐던 거는 바로 네옴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쪽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반복되면서 계속 제이테크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제이테크노스를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해외 수주 전략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식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일테크노스가 또 원전 전용 하이테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용 데크를 이제 주로 생산을 또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이제 친원전 정책을 좀 펼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실제로 한수원 쪽에서도 이제 원전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 수주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이 제이테크노스의 이 하이테크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 점까지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외 쪽에서 지금 원전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이테크노스도 그 수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인데 보시면 이 업체가 사실 뭐 꾸준하게 막 일정하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등락이 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18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품 가격도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었고 또 이제 건설 부분에서 수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꾸준한 이런 성장세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이제 최근에 네옴 시티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이제 소강상태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네옴 시티 관련된 그 이제 사우디아와 한국의 정상회담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재료 가치는 살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특히 이제 사우디아와 네옴 시티 관련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한번 반영이 돼서 뭐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좀 크게 급등세가 나타났지만 사실 이게 지금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끝난 재료는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제 정부 정상 간에 조금 이제 뭐 협의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계속 진행될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네옴 시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인도 쪽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해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가지고도 정부에서 계속 참여 의사를 좀 밝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들이 좀 반복이 되면 제일 테크노스에 계속 호재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요. 9,180원 잡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7,0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2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